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편 알쓸자 프로그램에 이어 컴퓨터 사양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PU 보겠습니다. 내 컴퓨터 오른쪽 마우스 속성으로 보셔도 되구요. 내 컴퓨터 오른쪽 마우스 관리로 보셔도 됩니다. 속성에 보시면 기본적인 사양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세스가 CPU가 되겠구요. 인텔 제품이고 i5 제품이 되겠습니다. 1.6GHz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램은 8GHz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CPU는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CPU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판매자는 낮은 CPU의 컴퓨터를 저렴한 가격과 유혹적인 구성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후구가 되시면 안됩니다. CPU 제조사는 크게 인텔과 AMD로 나눌 수 있고 인텔은 코어 i5, i7, i9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며 AMD는 라이젠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CPU 시리즈는 인텔 제품을 예로 들면 i5에서 i9으로 갈수록 성능이 높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CPU 스펙을 읽는 법은 인텔은 제조회사가 되겠구요. 코어 i5는 CPU 시리즈가 되겠구요. 뒤에 있는 1.6GHz는 CPU 속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CPU에서 팔다리가 많다면 처리 속도가 빠르겠죠. 컴퓨터에 맞는 사양이 있고 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은 컴퓨터 관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리에서 왼쪽에 장치관리자 그리고 오른쪽에 노트북에 있는 여러 장치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인텔의 HD 3000이 되는데 4장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은 4장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4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합니다. 21년 추석 보너스로 아들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라이젠 5 5600X의 그래픽 카드로 RTX 3070을 구입했습니다. 약 260만원의 그래픽 카드 가격만 약 1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용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CPU-Z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설명란에 링크 넣어 두겠습니다. CPU-Z를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CPU를 보시면 인텔 코어 i5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메인보드를 클릭하시면 메인보드의 사양이 나와 있고요. 세번째 메모리를 클릭하시면 8기가 이외에 타입이 DDR3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그래픽을 클릭하시면 인텔의 HD3000 내장 그래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장치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리에서 블루투스가 있겠고요. 네트워크 어댑터는 무선과 유선 랜 카드입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는 USB를 의미합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말씀드린 그래픽 카드가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마우스가 있겠고요. 모니터가 있겠고요. 배터리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카드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장치, 시스템 장치, 오디오 있고요. 카메라는 웹캠이 되겠고요. 키보드 있고요. 프로세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CPU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왼쪽에 있는 저장소 디스크 관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크 0, 디스크 1, 그리고 디스크 2로 되어 있는데요. 디스크 2는 USB가 되겠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디스크는 디스크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0을 보시면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규무실에도 파티션으로 스남들의 공간을 나누듯 디스크라고 하는 공간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사양에 대해 보았고 CPU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었던 배터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